이 시간에는 황미상씨의 특강 소율의 문답이 돼서 그 과연 내용이 성경적이냐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라는 것, 특히 웨스미스터 소율의 문답이라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을 대표하는 주요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라야 되고 성경의 관점에서 발언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장발장의 죄를 사회적 관점에서 봐줘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내용인데 읽어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소율의 문답 제6개명 하에서 답변과 분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장발장처럼 배가 고픈 극단의 상황에서 사소한 것을 훔치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욕심으로 남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매도하기는 너무 냉정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욕심과 생존 본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역시 사회적 관점에서 봐줘야 될 것입니다. 즉 그러한 사람이 사회 공동체 속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회는 불이하다는 것을 반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배려하고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회를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관로하고 분배 정의의 문제 관로 닫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 밖에도 집단이기주의, 불공정거래, 종교인 치부 문제, 정치인의 청렴도 문제, 원료자원 무기와 식량 무기와 지구온난화와 도쿄의정서 등 8개명을 통해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강 소유로운다학은 145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식계명을 다루면 식계명의 은하한 부분도 하나를 의겨도 다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황희상 씨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거짓말도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어떤 거짓말도 안 된다는 걸 155페이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용주의적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법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분명한 기준 앞에서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된다고 황희상 씨가 말했어요. 어떤 거짓말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황희상 씨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 하나를 우리의 인간의 어떤 편의의 입장에서 실용적인 입장에서 선의의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강조했듯이 영원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장발장이 도둑질을 했을 때 그에 관해서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봐줘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일치가 됩니까? 거짓말도 죄고 거짓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 거짓말도 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된다는데 황희상 씨는. 그러면 장발장이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그 도둑질도 역시 죄라고 해야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변치 않는 기준으로 봤을 때 판단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다. 장발장의 도둑질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성경에 없고 교리에 어긋난 어떤 그런 다른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분명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나와 있는 황희상 씨 제가 언급했듯이 그 책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들이 없었어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강 소유로 문답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황희상 씨가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어떤 거짓말도 안 된다 했으면 어떤 도둑질도 안 된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웨스미스트 소교로 문답을 가르치는 소위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걸 가르친다면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좀 더 성경과 교리에 합당하게 개혁신앙이라는 거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관과하고 넘어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한쪽 부분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쪽 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통한다면 장발장의 죄는 용납이 되는 거죠. 사회적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봐줘야 한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법으로서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된다. 어떤 거짓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장발장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일단은 도둑질이라고 해야죠. 그건 성경에 볼 때 그건 도둑질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 봐줘야 된다. 강조점을 사회적 관점이라든지 봐줘야 된다. 어떤 강조점을 둘지라도 사회적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는 이런 교리 교육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도둑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또 그런 약자의 관점에서 참 그 사람들을 도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고심뿐만 아니라 이 책이 특강 소유로 문답이 대한민국의 여러 개혁 교회에서 또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할 때 과연 황희상 씨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인쇄화된 내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면 어떤 거짓말도 안 된다 했으면 어떤 도둑질도 안 된다. 일단 성경이 그렇게 개명으로 말씀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진지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참다운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웨스민스터에 충실한 그런 기독교 교류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